나현 선수는 이때도 조금 괜찮다고 봤었나요, 형세를? 이게 근데 어떻게든... 여기가 사실 거의 살아있는 모양으로 봐가지고... 이게 좀 끼우면 먹고... 아, 다시 끊어서... 네, 둘까 봐 그랬는데... 예... 끊을까 봐... 치는 거... 이렇게 둘까 봐... 실전이 둘 때는... 아, 좀 백돌... 거름나기는 하겠네요...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렇게 두고... 네, 여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이쪽 방면에서... 여기를... 여기도 사실 백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둘 수도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선수를 뽑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죠... 네... 여기를... 여기요? 어... 여기가... 다... 네... 네... 안쪽... 좀... 네... 안쪽... 네... 안쪽... 안쪽... 이렇게... 안쪽... 마침내? 뭐 까만 집어넣어. 이쪽. 열긴 열풍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버티는 생각을 못해서. 그럼 마지막에 여기 정리되고 흙이 여기 단수치면서 정리됐을 때는 약간은 흙이 이겼나요? 그때는 흙이 그냥 이겼네. 여기가 말이 안 되겠어. 시선이 여기로 치는 수 없어서. 그쪽으로 치는 걸로. 그냥 계속 이렇게 끝내는 것을 껴다가 이건 그냥 당연히 넘어간다고 보고. 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욜로 치고 이어서 두는 것을 조금. 넘어가니깐 건지 막. 싸울 건지 상가다가. 이 교환이 되어 있었던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놓아 볼까요? 신진사고단이 마지막에 착각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냥 먹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막았어야 되죠. 네. 엄청나게 악수가 됐죠. 그냥 막거나 연결하거나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실전에는 이 악수를 교환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역전까지는 아니었나요? 좀 더 잘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신진사고단이 착각했다는 수가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를 못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조금만 실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계속 실게 하다가. 아 네. 아 그거 실게 하셨네요. 뭐 이런 것만 실게 하다가. 이건 무조건 넘어가 있다 보고.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만 계속 실게 했어. 시간에 쫓기다가 보니까. 네. 마지막에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마지막은 한. 반면 열 집인가요? 그 정도 차이 나나요? 아홉 집이 열 집? 저는 여덟 집이라고 합니다. 아 여덟 집인가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었었네요. 네. 두 기사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두 기사 수고 많으셨고. 네. 먼저 나연 선수 올해 첫. 이제 맥심배에 참가였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예스. 이제 입신에 올라서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 져서 좀 녹상하고. 다음 내년에 나온다면 더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네. 내년에 더 좋은 성적.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진석 우단은 32강 전부터. 계속 새내기 입신을 만나고 있어요. 네. 다음 상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신민중 구단과 대결을 펼치는데요. 계속 강자를 만나게 되는데. 다음 대결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사실 좀 대진을 탓한 적도 있긴 한데. 일단 뭐 8강까지 올라왔으니까 기분 좋고. 네. 어쨌든 목표는 우승이니까. 네. 만족하지 않고 한판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ильно 받습니다. 네.